오늘은 토요일이고요 외초를 했습니다 됐고 이거는 이제 새무릎 새무릎 들어보셨죠? 산수유하고 새무릎하고 뿌리를 끓여먹으면 하체가 튼튼해지고 거시기에 좋다 아 그럽니다 그리고 그 안에 보인 것은 작두콩이에요 작두콩 크죠? 작두콩 이렇게 큽니다 작두콩 막 휘어지도록 열렸습니다 많이 열렸어요 이쪽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씨로 사용하려고 흰색하고 붉은색이거든요 그렇다 요것도 새무릎이죠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작두콩이 열려있습니다 많이 열려있어요 풀 속에 이쪽도 마찬가지죠? 많이 열려있죠? 작두콩 작두콩은 왜 보여드리냐면 작두콩은 비염에 좋다 그래요 작두콩차 아시죠? 작두콩차를 드시면 비염에 좋다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거를 잘라가지고 잘라가지고 말리더라구요 그래서 말려서 어 다시 또 그 말린 다음에 한번 더 꺼서 후라이팬이나 뭐 소태 덮어서 아 드시면은 비염이 비염이 효과가 높다 그럽니다 아 아침에 말벌을 안잡고 3시간에 걸쳐서 외초기질을 했더니 말벌이 많네요 봐보세요 말벌이 이렇게 많이 날라옵니다 그렇게 잡았는데도요 조금 이따 잡고 이렇게 깨끗하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차가 올라와요 나중에 트럭 가지고 어 오셔가지고 분양하시거나 이렇게 또 뭐 어쨌든 간에 트럭 오신다 그러면 여기까지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겸사겸사 풀을 뱉다 아 오늘 애초 하면서요 어 특이한 것을 하나 발견을 했어요 이게 무슨 버섯인가요 버섯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이게요 나무에서 이렇게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나무 그 죽은 나무요 어 상당히 많아요 이렇게 쭉 뭐 식용인지 아니면은 어 식용이 아닌지 그 다음 무슨 버섯인지 여기 이쪽에도 나무 쓰러진 나무에 이게 있더라구요 그래서 버섯이 있더라 여기도 새무릎이 있다 그 다음에 여기를 애초 하다보니까 여기가 흙 속에가 뱀 밭인가봐요 허물 보이시죠 허물 덕사 허물 네 네 네 허물 상당히 크죠 하 그렇다 하 하 하 하 하 하 그 다음에 에 에 자연트 호박을 어느정도 컸나 하고 외초기로 어 한번 쳐 봤어요 그랬더니 이 작물재배를 제가 잘 못하는 것은 아니고 어 역시 풀이 더 퍼버리니까 호박잎이 햇빛에 받지도 못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저 상태입니다. 음 저 정도 크기면은 한 10키로에서 뭐 15키로 그 전후 일 것 같습니다. 음 앞쪽 보다는 많이 큰 것 같아요. 그래서 한번 애초 하다가 애초가 잘 안 돼서 하다가 기름도 떨어지고 해서 중단을 했습니다. 이쪽에도 배움 허물이 하나 있더라구요. 말벌은 진짜 끝없이 날아오고 어 그렇습니다. 일단은 이 시간부터는 조금 말벌도 좀 잡고 그 다음에 오후에 비가 한 5mm 온다 그랬는데 비가 오지 않으면은 비가 오지 않으면은 이제 중간 점검을 한번 해봐야죠. 월동 사양하고 그 저기 산란이 어느 정도 해놨는가 점검도 좀 해보고 점사검도 해보려고 했는데 현재까지는 뭐 비올 그런 날씨는 아닌 것 같아요. 아침에는 안개가 자욱 꼈던데 비올 날씨는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막기 돌아서 애초를 일차적으로 했습니다. 내일 이나 모레 또 한번 해야죠. 하 쉬었다가 하 조금 힘들어서 쉬었다가 아 말벌도 좀 잡고 아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말벌이 한 3, 40마리 50마리 보인 것 같아요. 일단 다 때려잡고 어 다음 일을 해야죠. 하 또 중간 내검 점검을 할 때 다시 또 한번 동상을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은 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한 번 자막 제공 및 영상 제공 및 영상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